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덴탈 섹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빨 시장이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국내 시장 중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장이 좀 힘든 상황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실적이 고공행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시장의 성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 증가 이로 인해서 임플란트와 교정 등의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공급적인 측면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들어보셨겠지만 VBP, 중앙 집중식 구매 정책을 실행을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VBP가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되게 악재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집중식 구매라고 하여서 가격을 한 20% 가까이 평균 20%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공급업체들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악재이지 않을까 싶었지만 현재 22년 9월부터 실행했던 해당 정책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실적과 주가로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P의 하락보다는 Q의 증가가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로 비유하자면 2018년도에 국내에서 임플란트 보험 가입률이 한 60, 70% 가까이 지원을 하게 되면서 본인 부담률이 30% 가까이로 낮아졌죠. 그 당시에 국내 임플란트 시장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정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보다는 Q가 성장이 상당히 크다는 점 그런 시장으로 중국 필두로 해서 국내 업체들, 중국에 납품가 있는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솔루션 시장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 의료 받고 싶어하는 환자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해줄 의사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 의사를 보조해줄 디지털 솔루션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술 과정에 상당히 긴 시간이 임플란트와 교정 시간을 단축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이러한 디지털 솔루션 시간이 개화되고 있다는 점을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 덴탈 시장, 그러한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시초과 이정모 코너에서 의료기기, 그 안에서도 덴탈 쪽에 대한 전략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전문가 분들께서의 의견이 겹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가 몇 개 없다, 업종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쪽은 덴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자라는 전략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드릴 기업은 덴티스라는 기업이고요. 직광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와 함께 의료용 조명 등 3D 프린터, 그리고 신사업으로는 투명 교정 장치까지 함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임플란트 사업의 매출 비중은 약 80% 정도로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20% 정도는 의료용 조명 등에서 대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멀쩍 살펴보게 되면 이미 글로벌 납품이 한 68개국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이미 제품이 잘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중에서 해외 수출 비중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수 부분이 한 40%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이 해외 수출 비중인 만큼 미국과 이란을 필두로 해서 해외 수출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 중국도 일부분이 있지만 미국과 이란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조명 등 부분 살펴보시면 국내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존의 할로겐 타입의 조명용을 사용하다가 현재는 LED 조명 등으로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사실 동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덴티스를 말씀드리는 투자 포인트 중 가장 큰 포인트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입니다. 자회사인 TNS를 필두로 하여서 2021년도에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를 하였고요. 국내에서는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최근 3월에 유럽 C 인증을 받으면서 글로벌 진출 쪽으로 그리고 미국 FDA 인증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을 상당히 기대해볼 만하다. 이러한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정장...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은 이제 목표가는 13,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스 13,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전략 전해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들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